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러분 약간의 떡상이 됐습니다 착하게 살렸습니다 나쁜 짓 안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류의 덕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떡상 되는 날도 있네요 떡상 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하루에 하루만에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여러분 진짜 한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한 명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런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버는 무전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380명인데 요즘에 구독자 넣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요 하루에 80명 100명씩 나니까 영상 찍는데 힘도 나고 더 잘 만들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새벽 5시에 나가서 뛰어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솔직히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 손님이 없거나 이렇게 좀 조용하면 아 뭐 진짜 밖으로만 나가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고 한가할 때 더 좋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할 수가 있고 유튜브 찍으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저는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 영상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천 개 가깝게 됩니다 솔직히 저 정도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서 영상 천 개 이상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뭐 기본 한두 개는 무조건 올리는 경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쓰레이영상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영상 없앤 것도 한 60개 정도 될 거에요 영상 없앤 것들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이제 도둑질도 하면 되는데 이 영상 촬영이나 편집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죠 처음보다는 그쵸 근데 진짜 죄송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올린 게 있는데 저는 또 잘하고 싶다고 인정해요 뭐야 음악을 깔았는데 그 음악 때문에 악플들이 많이 달려요 악플이라고 하긴 컴플랜이겠죠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 갖고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제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던 거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그 음악 소리를 줄이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갖고 아들들한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봤더니 그 영상을 삭제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조회수가 더 없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삭제도 못하고 이거 수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해 말씀 양해 말씀 전해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비슷한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먹방도 찍고 맛집 소개도 하고 시장도 쫓아다니고 가끔은 좀 중첩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도 다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 생각해 주시고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식구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요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뿌잉뿌잉 아